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이 당한 4가지 재앙 그런데 욕의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욕기 1장에 보면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요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의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세상 속에서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귀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들 7, 딸 3이 있고 소유물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천마리입니다. 우리가 종도 많이 있고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부터 여러분 5절에 말씀해 보면 욕의 어떤 평소에 어떤 경건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난 후면 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수대로 그들을 성결케하는 번제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장면이 이제 이 지상에서 6절을 보면 천상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천상의 한 회의가 일어나게 돼요.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사탄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탄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백성들을 살피듯이 사탄도 그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하네요. 해저로 전세의 말씀과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자 사탄도 그렇게 세상을 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종욕을 네가 주의하여 받느냐. 내 종욕. 하나님과의 욕과의 어떤 긴밀하고 친밀한 신뢰의 관계이고요. 또 하나님이 욕에 대한 어떤 확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욕을 다 살펴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까닭없는 그런 경건함, 까닭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욕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욕이 그렇게 잘 성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내가 욕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런데 단 하나,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참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욕이, 의인 욕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 욕이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13절인데요. 욕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요. 사완이 욕에게 급히 달려와서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사람은 동방, 욕이 살고 있는 우스당보다도 더 남쪽, 애돔의 남쪽,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 지역 이 남쪽 지역에 이 아라비아 남쪽 사람들이 올라와서는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피해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16절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자연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연 재앙과는 좀 다른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불이 내려진 듯한 그런 자연 재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양과 종들을 살려버리고 나만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두 번째 재앙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17절에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어디냐면 또 북쪽 지역에 이제는 반대편에서 좌 북쪽 지역에서 쇠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에게 달려들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다.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께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얘기죠. 18절에 네 번째 재앙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 좀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이제 또 큰 바람이 옵니다. 자연 재앙입니다. 지금 내 모청이를 쳐서 청년들 위에 떨어지고 아들 일곱 딸 셋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의 연속이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동서 사방에서 어떤 인간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재앙이 되고 또 마지막 재앙은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도 잃는 것도 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데요. 아들 일곱 딸 셋이 동시에 한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 앞에서 가장 먼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키가 막힌 장면이 20절에 시작되고 있어요. 뭐 며칠이 지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20절에 여배에 일어나 거젓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가장 먼저 한 항동이 뭐냐 바로 예배하였다라고 여배 반응이 어떠했는가 거둬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는 뭐 그리고는 뭐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서 샅대질을 하고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이거부터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초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베 예배는요 인생의 제로 지대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린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쉽게 예배할 수 없어요. 더더욱 그 입술에 여러분 21절에 보면 요아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요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예배와 찬송과 감사가 3종 세트로 그렇게 요베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베 선택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요베 선택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요베 삶의 전부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20절에서 21절 22절의 요베 예배 찬송과 감사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냥 통째로 그냥 삶 자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목사님이 성도님의 전화를 받고는 목사님 예배 드려주십시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는 폐업 감사 예배입니다. 폐업 감사 예배입니다. 개업도 아니고요. 뭐 사무실 이전도 아니고 목사님 오늘 예배는 폐업 감사 예배 폐업을 했는데 여러분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욕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까닭 없는 까닭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좀 집평수가 늘어나고 좋은 차를 사고 월급도 좀 오르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어디 합격하고 이것이 보통 감사의 조건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베의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예요.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나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녀도 다 사라지고 그가 어떤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예요. 하박국의 감사죠. 비록 우아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다니엘에 감사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줄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찬양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여배 예배와 여배 감사라고 한다라고 인생의 인생의 제로지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요 그가 감사하는 감사하는 뭐냐면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하시고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나의 모든 시작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모든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새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돌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오직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배 예배는 이렇게 찬양과 그리고 마무리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제로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요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요배 가장 큰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여비 가가지고 지금 재산 재물을 막 수습하고 그거 붙들고 양 한 마리라도 소 한 마리라도 그걸 붙든 게 끝까지 그걸 주실 수 있는 분 그걸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 선물을 붙들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시는 축복을 붙들지 않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게 야곱이 선택했던 거예요 야복강에서 형 애서가 오는데 400명이 오고 있어요 군사예요 아유 다 죽겠구나 그러니 때를 부인들도 소유물들도 때를 나눠서 보내고는 저 뒤에 야곱이 옵니다 이거 받으시고 좀 마음을 풀라는 얘기죠 그리고 홀로 야복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을 해요 날이 셉니다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놔주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결국 그는 환더뼈가 부러지지 걸을 수가 없어요 전름발이가 되어져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리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뭐 잃으면 조금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로 잃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재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재물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가지시도록 하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양보하지 않고 결코 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 하시는 집을 세우는 수고 성을 지키는 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 떡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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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결단하면서요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건 재산도 아니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내가 붙들어야 될 건 자식도 아니에요 내가 붙잡아야 된 것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구하고 찾고 조질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억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배 예배 여배 감사 찬양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모든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구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언하심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